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물알체 압축개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압축개념이라는 것은 스피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개념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년에 개념을 공부를 했다던가 또는 개념에 대한 공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 그럴 때 올해 2025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쭉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도구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물알체 압축개념입니다. 알겠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2025학년도 물리학원 저의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전체 강좌는 일단 기초 입문 강좌가 있고요. 아마 지금 이걸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입문 강좌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 수준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본 개념 완성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스텝 1으로 되어 있는 물알체 개념 완성이고요. 개념 완성과 함께 기초 300 베이직, 기본 기출 문제들, 필수 기출이지만 기본 문항, 일반적으로 중급 수준 문제예요. 완전 초급 문제들은 개념 완성에 포함이 되어 있고, 중급 수준의 문제들이 기출 300 베이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게 두 개가 종료된 직후에 이제 오픈이 되는 강좌가 바로 이 물알체 압축 개념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 완성 단계, 개념 커리고요. 실력 완성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텝 2라고 되어 있는데, 특란도 특강, 킬러 유형 분석 강좌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고난도 킬러 유형 문제들에 대한 유형 분석과 도구 정리, 그리고 행동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특란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출제되고 있는 유턴 역학과, 그리고 전기력, 자기장, 연력학 특강, 이렇게 준킬러 이상의 주제들이 들어있는 게 특란도 특강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기출 300 플러스라고 해서 심화 기출 문제들, 지금까지 출제된 우리 교육과정과 관계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 최상위 문제들 300개를 뽑고, 그걸 80문제와 220문제로 구분을 해서 최상위 80문제, 상위 220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챌린지 플러스와 그리고 딥러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기출 교재가 바로 이 기출 300 플러스 심화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300 베이직과 기출 300 플러스를 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중급 이상의 600문항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 초급 문제들, 기본 문제들이 개념 완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합치게 되면 800문항 이상의 기출 문제들을 사실상 이 커리를 따라온다면 모든 기출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기출에 대한 해설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풀이하는 강사들이 많지 않아. 물리는 특히. 저는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매년 신상 기출이 포함된 기출의 히스토리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실력 완성 단계고요. 만점 완성은 이제 여름방학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6월 중순 이후. 알겠죠? 현장에서는 7월 중순부터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은 약간 더 빠르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6월 중하순 정도에 오픈이 될 거예요. 실전 300, 전범위 NJ입니다. 예상 문제로만 되어 있는 거죠. 특강도 특강은 70% 정도의 자작 문제와 30%의 기출, 최상위 기출을 포함하고 있다면 실전 300은 아예 기출이 없습니다. 모두 자작 문제들로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한, 강민흥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300개의 NJ가 바로 실전 300. 이게 여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9평이 끝난 다음에 이제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출제됐던 신상 기출들이 있지. 새로 출제된 신상 기출들 중에 올해 수능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뽑고 그리고 1년간 제커리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올해 수능엔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20개 주제, 수능에서 나오는 딱 20개 주제들을 그레이드 1, 2, 3로 연습을 해나가는 강좌가, 점검해보는 강좌가 파이널 최종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연간 커리큘럼의 기본 틀이고요. 모의고사들이 있겠죠. 모의고사들이 특난도 모의고사와 업투 모의고사,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특난도 모의고사가 일단 메인 커리입니다. 모의고사 커리 중에는 시즌 1, 시즌 2, 파이널 1, 파이널 2로 총 31회로 올해는 구성이 되고요. 시즌 1이 6회, 시즌 2가 8회, 파이널 1 8회, 그리고 파이널 2는 9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6, 8, 8, 9 이렇게 총 31회의 특난도 모의고사 일반적인 상급 모의고사죠. 상급 모의고사, 약간 어려운 모의고사, 수능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는 모의고사. 작년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난이도가 높게 애들이 체감은 했지만 실제로 1컷은 그렇게 낮진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공부하던 애들은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에요. 다만 작년에 또 출제기조가 중간에 잠깐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킬러 안 낸다고 하니까 쉽다고 생각을 해서 대다수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런 애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서 걔들이 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 등급컷이 높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확보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득점하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가 바로 특란노 모의고사고요. 그렇지만 쉬운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바로 업투 모의고사. 예전에는 빅킬러 모의고사로 되어 있었는데요. 업투 모의고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회차도 두 배로 뻥튀기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업투 모의고사는 16문학 모의고사에요. 그래서 한 12, 13문제의 개념 문제하고 한 3문제 정도의 중급 난이도의 추론형 문제들이 있지. 한 4문제 정도는 이제 상급 난이도의 추론형 문제란 말이에요. 킬러, 준킬러. 그 4개를 빼고 16문제들을 확실하게 막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업투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그래서 It's up to you 할 때 그 업투를 썼습니다. 업투 모의고사가 16회가 올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곧 출간이 될 거예요. 알겠죠? 곧 출간이 됩니다. 빨리 출간이 됩니다. 3월달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여러분들이 기초 능력들을 배양하는데 저 업투를 모의고사를 같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4개의 추론형, 상급 난이도의 추론형 문제들, 킬러, 준킬러 문제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16회, 얘도 16회거든요. 합치게 되면 이제 풀버전 16회가 나오는 거예요. 풀버전 16회인데 그걸 따로따로 연습을 해보고 같이 모아서 연습하자라는 게 특난도 모의고사입니다. 특난도 모의고사는 무조건 20문제 풀버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업투를 모의고사는 16 모의고사, 만점 챌린지는 상급 난이도의 추론형, 4문항짜리 모의고사 16회. 근데 만점 챌린지는 챌린지잖아요, 챌린지. 챌린지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목표 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업투를 모의고사는 전체 시간당 목표 시간이 제공되고요.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는 한 문항당 목표 시간이 제공이 돼서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예요. 만점 챌린지는 이제 여름 시즌 이후 실전 300, 요 시즌에 만점 챌린지가 나오고 시즌 1은 곧 나와요. 4월달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4월 말. 그래서 특란도 특강이 개강한 후에 같이 일단 나오는 게 시즌 1. 알겠죠? 시즌 2는 이제 7월 정도에 나옵니다. 9평을 대비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체는 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시기를 본다면 6평전, 9평전, 수능전, 파이널, 파이널2. 알겠죠? 이게 8회, 9회 이렇게 나와서 7회가 파이널이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난이도는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잠깐 출제 기조가 확 바뀌면서 발빠르게 조금 난이도를 제가 조절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의 계획으로는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전체 기본 커리와 모의고사 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필기노트라는 것이 곧 나오게 되는 3월 초에, 3월 중순, 3월 중순에 출간이 될 거예요. 알겠죠? 대신 이제 압축 개념이나 개념 완성을 할 때는 여러분이 PDF 파일로 각 단원별로 새로 만들어진 작년 버전으로 저는 필기노트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3월 중순에 개념이 끝난 다음에 필기노트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듣으면 되겠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PDF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개념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필기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3월 중순에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제 전체 올해 물리학원 커리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압축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압축 개념, 만점을 위한 첫걸음 이라고 일단 슬로건을 붙여봤는데요. 개념서, 똑같은 개념 완성 개념서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 개념서로 진행을 하는 거고 곧 출간이 되는 필기노트 올해는 여기 표지가 여기 아닙니다. 표지는 바뀔 거예요. 알겠죠? 이 스타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브라일체 필기노트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같이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출간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PDF 파일로 백지노트랑 같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필기노트는 내 수업대로 쭉 정리를 한 건데 걔들을 다 블랭크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개념을 공부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고3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1등급을 맞았든 2등급을 맞았든 어떤 등급이든 또는 작년에 수능을 봤은 너희들이 수능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올해 2025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신상 기출들이 반영된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상위 학생을 듣고 하세요. 나중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9편 끝난 다음에 개념 다시 보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단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단계를 맞춰서 공부하란 말이야. 지금 킬러부터 시작하자. 작년에 좀 공부 좀 했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킬러 모의고사 문제풀도 갑자기 개념 공부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불안감이 상당히 가중돼서 제대로 개념도 잘 안 돼요. 지금 잘 해놓자. 알겠죠? 그래서 풀 버전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압축된 강자인 압축 개념이 오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3월 달에 완강이 됩니다. 3월 말 전에 다 완강이 되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2월 하순입니다. 2월 하순에 촬영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 3월 말 전에 완강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출 시리즈인데. 기출 300 시리즈. 기출 300. 올해는 베이직과 플러스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난이도를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기출 300 베이직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한번 쭉 풀어봤으면 좋겠어. 상위권 학생들도.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실력이 있는 정도 있다. 그럴 때는 압축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 300 플러스를 2회독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상 기출들의 파워가 엄청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년에 기출을 풀어봤으니까. 기출 문제집 한 번 풀었으니까. 거기에는 신상 기출 140문제는 안 들어가 있다 얘들아. 1년 동안 모의고사가 140문제. 즉 7번에 수능까지 하면 교육청과 평가원 시험 문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140문항이 빠져있는 기출 문제 풀어봤다고 올해의 새로운 기출 문제집을 안 푼다고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상 기출들이 모두 포함돼서 새롭게 제작된 기출 300 베이직과 기출 300 플러스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구성과 특징. 당연히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 쉬운 것들은 짧게 언급만 하고요.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은 본 개념 정도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만 개념만 딱 했을 때 20강 정도면 충분해요. 거기에 필수 기출까지 풀었을 때. 알겠죠? 그래서 20강 정도로. 현재 풀 버전은 60강이 조금 넘어가요. 60한 1, 2강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20강 정도로 압축한 강의가 바로 이 물알치의 압축 개념 강좌입니다. 당연히 킬러 유형들에 대한 접근법이 같이 진행돼요. 제 개념 강의의 특징이 특란도 특강과 같은 킬러 유형 분석 강좌에서 여러분이 전달되는 도구들을 개념에서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분석, 메커니즘 분석해라고 해서 킬러 도구 정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두 빼놓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야. 알겠죠? 압축 개념은 기본 개념들은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메커니즘 분석해라는 킬러 도구들은 상당히 상세하게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 기출들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문제 풀이가 많은 강좌는 아니겠지 당연히. 압축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문제를 아예 안 하면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딱 잡는데 좀 불리한 파트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표 기추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보면서 문제 풀어주면 그 풀어주는 걸 봐. 그리고 그 정도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개념 자체는 압축 개념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런 문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서에 있는 가치회라던가 연습회 이런 것들은 쭉쭉 풀어주시고요. 가볍게 쭉 풀어봐. 상위권 학생들이나 중상위권 이상관대도 가볍게 쫙 풀 수 있으니까 쫙 풀면서 쉬운 문제들 그냥 한번 쭉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풀어보십니다. 알겠죠? 기초 300 베이직과 플러스도 병행하라고 했는데 베이직도 쭉 한번 풀어봐. 알겠죠? 한번 풀고 끝내. 그러나 기초 300 플러스는 두 번 정도 푼다. 2회독한다라는 목표를 잡고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압축 개념 공부하면서 문풀을 같이 병행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이 없는 개념 강의는 여러분들이 무의미해요. 개념을 듣고 그걸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개념 완성이에요. 그래서 압축 개념은 개념은 좀 짧게 진행되지만 문풀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같이 한번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치의 문제 풀이가 있거든요. 그 문제 풀이가 가치애랑 연습회가 뒤에 들어있어요. 책에 들어있는데 가치애가 이제 소단원 별로 4문제씩 들어있고요. 중상급에서 상급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습회는 쉬운 기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치애는 내가 필요할 경우에 찍어서 풀어줄 겁니다. 알겠지? 아주 필요한 단원에서는 다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잘 보란 말이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해주는 거니까 필수 문제들만 딱 풀어 나갈게요. 알겠죠? 20강의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이 되고 일부 문제 풀이는 개념 완성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연습회라던가 가치애 같은 것들에 혹시 풀이를 따로 원하면 개념 완성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안 풀어주는 거 압축 개념이 안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념 완성에서 이렇게 풀어 그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개념 학습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좀 시작할까요? 올해 수능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준, 등급, 작년의 수준을 신경 쓰지 말고 개념 학습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풀 버전이 부담스러울 때 이 압축 개념을 활용하면 됩니다. 압축 개념이든 풀 버전 개념 완성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압축 개념으로만 안 될 게 뻔하다라고 하면 시간 투자를 하셔서 물알체 개념 완성을 공부하시고 난 압축 개념을 빠르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압축 개념을 하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문풀부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모든 과탐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작년에 수능을 봤어도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신상 기출들에 대한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공부하라고 모든 과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엔 한다? 왜 모든 과탐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다가 때려쳐.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꽂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다 보셔야 돼. 그런 학생들 때려칠까 봐 압축 개념을 시작하는 겁니다. 꼭 압축 개념이라고 다 들어주세요. 혹시 본 개념 하다가 다 아는 것 같고 너무 좀 이렇게 느슨해. 너무 좀 천천히 진행돼. 그럴 때는 빨리 개념 완성을 접고 압축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압축 개념을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그리고 필기하면서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도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텐션이 많이 떨어지거든. 그럴 때 다 필기하면서 들어.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복하면서 개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필기 노트 그냥 보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필기 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백지 노트 PDF를 업로드해 줄 테니까 출력하셔서 빈 공간에다가 다 써봐. 내가 일부러 여러분 백지 복습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다 가이드를 잡아가지고 박스를 쳐놨으니까 거기에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하는 게 뭘 정리해야지 모르겠으면 필기 노트를 확인하시면 바로 거기에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필사라도 해. 필사가 뭔지는 알죠? 직접 옮겨 적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 정도의 개념 학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2월, 3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11월 달에 쓰는 거잖아요. 기초개념들 이런 것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이 휘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점점 까먹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지금 딱 해놓으란 말이죠. 알겠죠? 백지 노트 제공할 테니까 백지 노트를 활용해서 주요 개념들을 꼭 정리하시고요. 필기 노트는 백지 노트를 채울 때 같이 활용하시고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면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개념이 생각보다 잘 휘발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익히는 거죠. 공식도 계속 보고요. 또는 버스를 타고 또는 지하철을 타고 또는 부모님 차에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보면 정말 물리는 도움 많이 돼요. 절반 이상의 순수 개념형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 추론형 문제들도 그 추론형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필기 노트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쭉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압축 개념을 듣고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압축 개념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아일체 개념 완성, 본 개념 완성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비역학 강의를 수강할 때도 역학 파트를 놓치지 않도록 역학 문제 풀의도 복습도 좀 진행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비역학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베이직, 기초 300 베이직이나 기초 300 플러스에 있는 역학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다면 비역학 개념 공부하면서 역학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걱정은 역학할 땐 비역학 걱정. 비역학 할 때는 역학 걱정 아닙니까? 까먹을까 봐. 그렇죠? 그래서 역학을 할 때는 그냥 오롯이 역학에 집중하고요. 비역학으로 압축 개념 들어가잖아? 그럼 그걸 공부하면서 역학 문제 풀이를 일주일마다 양을 딱 정해가지고 반복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감이 떨어지지 않고 역학 안 까먹고 같이 비역학이랑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 자, 개념과 문제 풀이를 병행을 하는 게 항상 효율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알아. 압축 개념을 들을 때도 문풀을 같이 진행한다. 알겠지? 개념소에 있는 문풀 개념소에 있는 문제들 연습회가 초 알겠죠? 네, 초급 오케이? 그리고 기초상의 베이직이 중급 기초상의 플러스가 상급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참고해! 알겠죠? 그래서 연습회 기초상의 베이직과 플러스를 병행한다. 압축 개념 할 때도 같이 쫙! 한 번은 푸셔야 되고 기초상의 플러스는 두 번 풀어. 그래서 책에 문자가 한 번 들어있고 해설지에 한 번 들어있습니다. 얘들은 안 그런데 이 녀석 플러스는 해설집에 다시 문제를 포함시켜 놔서 이외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월 이후 상위급 상위 등급 중위 등급 그리고 하위 등급 학생들의 학습 가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3월 달부터 시작하는 재수생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상위 수준 학생들은 어... 정말 상위 수준 지금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내가 뭐 1, 2등급이 나온 거야. 그런 친구들은 압축 개념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있는 연습회의 기본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학생들은 알겠죠? 물론 시간이 되면 쭉 풀어봐. 감을 끌어올려야 되는 학생들은 풀어보는데 기출 300 베이직으로도 감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압축 개념을 공부하면서 빠르게 베이직 기출 300 베이직 풀고 같이 플러스를 푸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뉴턴 역학을 갈 때는 이 개념이랑 베이직이 단원이 싱크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플러스로 넘어가잖아. 플러스는 심화 기출이기 때문에 단원이 통합되어 있어. 역학이. 역학 단원이 통합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 베이직은 분리되어 있지만 플러스는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역학 할 때는 베이직을 풀고 역학이 딱 끝나고 나면 기출 300 베 플러스의 역학을 풀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심화 기출들은 역학의 소단원과는 통합이 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역학 이 베이직의 역학이 또는 압축 개념이 종료된 후부터 종류가 아니고 종료여 역학 종료 후부터 얘를 같이 병행하셔서 압축 개념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풀어나갈 수 있다라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 알겠지? 근데 너희들 혹시 진짜 내가 진짜 극상이야. 메디컬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학생들이야 라고 하면 압축 개념과 베이직만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그 미세한 실력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다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그런 추천하는 거는 최상위 학생들도 베이직과 플러스 베이직은 1회독 얘는 1회독 1회만 풀면 돼. 1회독만 이 녀석 플러스는 2회독을 해주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반드시 2회독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2회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킬러 유형 분석인 틀나누특강 틀나누특강 할 때는 이게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요. 한 200문항 초반대란 말이에요. 틀나누특강이 70%의 자작문제와 70%의 자작문제로 되어 있어 예상문제인 거죠. 자작문제하고 30%의 기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틀나누특강이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 분석하면서 도구 정리하고 행동 영역을 정리하는 강좌가 틀나누특강이고요. 그때 업투모이와 특모 시즌1을 같이 병영하면 돼요. 이게 중급 수준 16 모의고사라고 했었지 이게 상급 수준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시즌1은 한 중상급에서 상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같이 병행해줘요. 얘는 6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6평 대비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6평을 대비할 때 업투모의고사로 좀 빠르게 기본 문제를 전체 풀이하는 훈련을 좀 하시고 16회나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6회에 6회에 풀 버전 모의고사를 풀어본 다음에 6평을 들어가시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다. 그리고 실전산백 이게 전범위 N제입니다. 전범위 N제이기 때문에 모두 자작문제입니다. 특나우 특강의 실전산백이 매년 한 50% 정도 리뉴얼이 돼요. 알겠죠? 최근에 새롭게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어나가는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 나올 것은 남겨두고 바뀔 것들은 교체를 하는 겁니다. 50% 정도씩 매년 리뉴얼이 되고 있어요. 알겠죠? 45에서 한 50% 정도가 필요한 문제들을 항상 남기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리뉴얼이 되고 있다. 이게 여름 시즌부터 실전산백이 진행이 되니까 6월부터 6월 중하순 N제를 풀면서는 특무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8회입니다. 8회 8회를 풀면서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상급 문제 4문제 중킬러 킬러 문제들 이거를 한 문제 한 문제 목표 시간을 잡고 회차별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상위 문제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건 16회 정도 이거를 여름 시즌에 같이 병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9평을 준비했겠지 9평 끝난 다음에는 최종 점검 그리고 특무 파이널 1, 2를 풀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커리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상의학권 학생들은 해 주시고요. 중2 수준 중2 수준은 이제 뭐 3등급, 4등급 정도 이 정도 학생들은 그 정도 학생들도 작년에 개념이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압축 개념을 듣습니다. 압축 개념 들이면서 기초 3의 베이직만 풀어주세요. 알겠죠? 이 두 개 이 두 개를 하면서 그리고 압축 개념 개념서에 들어있는 기본 기출이 연습해 문제풀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한 책 전체 200만 원쯤 들어있는데 그것도 풀지 안 풀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 3의 베이직은 반드시 1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종료가 된 다음에 중2권 학생들은 특특을 풀면서 특특 특란특강을 하시면서 그때 기출 300 플러스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개념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특특하면서 기출 300 플러스 심화 기출이니까 당연히 2회독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모의고사를 특란도 모의고사를 활용하지 마시고 업투모의고사를 활용하십니다. 알겠죠? 여기서 어차피 심화 기출의 고난도 문제들이 있고 특특에도 고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모 시즌 1을 여기처럼 풀지 말고 업투모의고사 기본 중급 수준의 모의고사니까 이게 16회나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풀면서 이걸 반 공부해 나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6평전은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특모 시즌 1까지 하지 마시고 업투모의고사를 풀란 말이야. 그리고 여름방학 때 실전 300 들어가거든 전범위 N제 N제가 들어가는데 이 N제를 풀면서 이제 만점 챌린지와 특모 시즌 1 시즌 2가 아니라 시즌 1 알겠죠? 중인권 학생들은 후반부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할 시간이 생겨요. 상인권 학생들은 상반기부터 막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어. 과탐에. 물리에. 그런데 중인권 학생들은 약간 무게중심이 약간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다른 것도 좀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약간 부담을 좀 줄이는 거죠. 알겠죠? 줄이면서 특모까지는 풀지 말고 특모는 다 파이널로 미루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름방학에 한 시즌 1 6회 정도만 풀어주시고요.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 최종 점검과 특모 시즌 2와 파이널 1 2를 풀어주는 거죠. 9평 이후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약간 더 최상위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뒤쪽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이 지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3월부터 또 시작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제수생들이 3월부터 개념 시작하고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베이스 친구들은 이게 입문 강자인데 진짜 슈퍼 노베이스 물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일은 물류왕을 좀 들어. 미리. 이렇게 너무 그 조바심 내지 말고 인문 강자 듣고요. 인문 강자까지는 난 필요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 중등과학 같은 거 정도는 안다. 라고 하면 개념 완성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기본 기출 포함해서. 그래서 개념 완성만 공부를 해. 개념 완성만. 알겠죠? 노베이스 친구들이 혹시 3월부터 시작을 하는 애들이 있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만 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 압축 개념으로 한 번 더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두 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한 번 딱 공부하고 노베이스가 수능에서 1, 2등급을 맞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개념 세 바퀴 정도 돌려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걸 1회 개념을 돌리고 1회 개념을 돌리고 압축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돌리면서 2회 개념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 노베이스가 1, 2등급을 맞을 수 있냐 없냐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노베이스가 아닌 친구들은 한 세 번 개념 공부한다고 하고 온단 말이야. 고2 때 내신 공부하고 고3 올라가면서 하고 다시 압축 개념 한 번 더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일단 고2 내신 개념이 일단 여러분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회 정도 본다. 그리고 1회에서 완벽하게 이해 안 된 부분은 압축 개념에서 다시 보면서 제대로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압축 개념 보면서 기출 300 베이직을 풀어주세요. 알겠죠? 최대한 빠르게 호흡을 빠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물리에 다른 학생들이 중위권에 산위권에 일주일에 한 8, 9시간 물리 공부를 하면 너희들은 한 15시간 정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알겠죠? 노베이스 지금 3월 달에 노베이스잖아? 3월 초 2월 말 이럴 때 노베이스면 그때 시작하잖아? 그러면 주당 1, 2등급 목표로 할 거 아니야. 이 물리학원을 15시간 이상으로 일단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모든 것 하면 다 이래요. 다른 학생들의 평균 시간의 두 배를 초반에 가져가셔야 돼요. 6평 전에는 계속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6평 이후에는 비슷하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노베이스는 어쩔 수가 없다. 6평 전에 두 배수의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애들은 이미 그 시간차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고 개들이랑 똑같은 등급을 받기 원하는 건 너무나 도둑놈심뽀잖아요. 항상 절대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압축 개념하면서 기술단계 베이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특특을 하면서 업투모의고사 있잖아요. 기본 모의고사들을 푸는 거예요. 이게 상위 교제니까 업투모의고사가 이제 중급 수준의 16문학 모의고사 16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병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게 다 끝나면 끝나면 이걸 이트나 특강을 한 7월 중순 요정도까지만 끝내면 아주 좋겠어요. 특특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7월 중순까지는 끝내주면 7월 중순 가장 베스트인데 안되면 구평전 알겠죠? 정안되면 구평전 구평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전 300 모의고사 모두 이쪽 뒤쪽으로 다 몰빵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노베이스 친구들이 근데 괜찮아. 여러분 이거 하면서 모의고사 풀 수 있는 만큼 계속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 못 풀었어도 수능 보고 오시면 돼요. 노베이스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바심 내시면 안 돼. 6평과 9평에서 등급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수능에서 1, 2등급 맞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모의고사에서 내가 왜 열심히 3개월이나 공부했는데 왜 4등급이지? 정상이에요! 열심히 3등급 공부해 4등급 나오면 노베이스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3개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1등급 나올 거라고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베이스 친구들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6개월 해야 3등급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 물리라는 과목이 약간 좀 그런 초반부에 효율이 약간 떨어지긴 해. 어쩔 수가 없어. 지구과학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6개월 여러분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급격하게 실력 상승이 일어나는 게 또 물리학원이라는 과목입니다.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마. 지금 3월 2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9평 전까지는 욕심부리지 마. 9평 점수까지는 그 뒤에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9평 뒤에. 알았어? 그걸 꼭 명심해. 노베이스 친구들아. 알겠죠? 그래서 7월 중순이 가장 베스트고 안 될 때는 8월 중순 정도. 한 달 정도. 알겠죠?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전 300. 근데 틀논서 풀면서 9평을 실시하고 이어지면서 최종 점검 만점 챌린지. 이 하반부에 문제풀이들이 좀 집중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9월, 10월, 11월 달에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알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모의고사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지금 30일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란도 업투모의고사가 16회. 만점 챌린지는 준킬러, 킬러 문제 4문제씩 있는 거긴 하지만 16회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꾸준히 하다가 수능 보고 오는 겁니다. 다만 6평 전에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라. 알겠죠? 그 이후에는 주당 한 8시간 정도만 하셔도 다른 과탐이랑 비슷하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과탐 한 과목 평균 학습 시간이 8시간 정도 됩니다. 특히 하반부로 후반부 6평 이후로 가게 되면 주당 8시간 상위권 애들이 8시간 하고 있는데 너희들 혼자서 4시간 공부하고 왜 점수 안 나오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과탐은 지금 역대 최고 중요도를 갖습니다. 작년과 올해. 맞지? 그치?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명심하시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혹시 추가적인 이거의 커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점검이 필요하신 분은 Q&A 시판에 올리시면 우리 연구 실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물알체 압축 개념이 일단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시작해서 수능까지 꾸준히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물리학원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